1번 공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조건 안 들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현재 2 대 0 뒤져 있습니다 얇게 처리합니다 이제 로랜도 오늘도 분위기를 좀 익숙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라든가 분위기가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좀 살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는 7번을 넣는다 하더라도 8번의 포지션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콤비네이션으로 칠거냐 아니면 직접 칠거냐 아 여기서 키스 나면서 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실수에요 이것이 뭐냐면 8번 포지션 플레이를 너무 생각했다는 거에요 공을 넣을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공을 넣는 데만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8번의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쉬운 공인 7번 공도 못 넣었다는 거죠 물론 포지션 다음 공인에 포지션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선 공은 넣고서 그렇죠 없다보니까 이런 데도 미숙하네요 너무 이제는 하나만 생각을 했어요 정지차지 들고 말았 쉽지 않은 이제 마지막 9번 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는 나는 괌이다 라고 얘기를 한 로렌 선수에요 constant 승부욕도 강한 선수인데, 마지막 9번 공입니다. 9번! 들어갑니다. 자, 그 어려운 공, 그 각각에 붙어있는 공인데도 두께 조정을 잘해서 그대를 약간 끌어치기면서 스프라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대로 각도만 만들고 밀어 쳤더라면 스프라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인데 끌어치기 하면서요. 처리를 한 샤넬 로렌. 이제τ 왜 representa,ございます seben experiential Sex 운이죠. 그래서 두 팀으로 합륙은 두 개의 pants이라면 더 힘이 적습니다. 그래서 tys이고 이야기를 demais kenntộ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차이름 선수가 그렇군요 局面開得非常好 推進二號球 順勢也可以叫到左側下方的三號球 力道和角度都是恰到好處 現在中國隊應該說士氣正旺 能不能給對方一個完勝 右上方的四號球 基本上就是這盤球除了剛才這個打進二號球叫三號球可能有一點難度 那其他的球呢在每顆球與球之間的這個單角的位置都是比較簡單的 主要就是看自己第一盤球的一個發揮 男丹的比賽那邊菲律賓選手李范哥迪萨也追了一局 雙方打成二比二平 這兩場九球的比賽 男丹和女丹應該是重中之重 非常的關鍵 尤其是對於比分領先的中國二隊來講 能不能一鼓作氣 提前來結束比賽呢 力度也是非常舒適 副小方目前的WPA的排名是第十四位 CBSA國際排名是第十六位 推進六號球 主球遲到一顆星叫到七號球 非常清楚啊 這局有沒有問題了 對 線路也是很明確 打進七號依然是推進七號叫到九號球 左側的底帶 左側的底帶 威脅 裝飾 鎮 鎮 檢測 躺 蝶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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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從小有進 嗯現在還有一個 有可能發生 變化的可能一個機會啊就是三號球 也是在看三號球有沒有單獨近代的線路 嗯應該是可以的 這顆球如果要傳球的話挺難的 好球 好球 三號球打進之後的話 白球應該是在球台的下方 所以還是跑三顆星 做的離五號球稍微近一些 但是留了一個反角的角度 不過這根球反角 只要打進五號球 控制力道自然可以做到七號球 還好 它也是擔心力量大呀 但總體來說還算不錯 白球會向上走 應該沒有問題了 控制力度 潘小婷太遺憾了 潘小婷太遺憾了 潘小婷太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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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潘小婷太遺憾